영상에 앞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무조건입니다 트리키의 시리아 강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사망자가 15,000명을 넘어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침부터 뉴스에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접했을 때 마음 같아서는 직접 파견해가서 구조 및 지원 작업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제 사업소득 및 유튜브 라이브 후원금 그리고 유튜브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였습니다 금액은 연예인분들처럼 크지는 않지만 15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제 능력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소 유튜브 라이브로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해병대 스토어를 통해 티셔츠나 바람막이를 구매해주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동참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연예인 시절 팬사인회에 온 트리키의 팬분들이나 시리아 팬분들 모두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모든 분들도 무사히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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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